한국의 방산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꾸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세계 군사 강국을 측정하는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지만 의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대 군사 강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풍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국민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로 유명한데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흔히 비행기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폐한 공기들만을 모아두기 위한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건조하고 비도 잘 안 내리는 데다 넓기까지 한 사막들이 여러 곳이 있어 비행기 무덤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는데요. 이런 곳들은 비행기처럼 금속으로 된 물건을 야외의 장기간 방치해도 부식의 염려가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행기 무덤으로는 바로 모아비 사막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43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이곳에는 전투기 등 군용기뿐 아니라 민간용 항공기까지 미국이 사들였거나 개발한 거의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모여 있습니다. 폐항공기의 무덤이었던 그곳에서 우리 한국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폐항공기를 구입하는데 하나로 700억에 달하는 거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렇게 산 수십 년 된 고물 비행기의 결과물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폐항공기를 완전히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버린 고물 비행기를 카이가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가 비행기들의 무덤이 된 건 2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쓸 일이 없게 된 잉여 군용기 처리에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전장을 휩쓸고 다니던 비행기들을 그냥 고철로 만들기에는 아까웠는데요. 그렇다고 만일을 위해 보관하기에도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주목한 것은 서부의 드넓은 모아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였습니다. 모아비 사막은 건조한 데다 연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 별도의 건물이나 시설 없이 비행기를 야외에 그대로 방치해도 부식될 우려가 적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사막이다 보니 수천 대의 항공기를 놓아둘 수 있을 만큼 공간도 충분했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946년 봄까지 b-29 폭격기 600여대와 c-47 수송기 200여대를 이곳에 옮긴 걸 시작으로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용기와 민간기를 합해 6천 대가 넘는 비행기가 이곳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비행기 대다수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아비 사막의 모래에 파묻히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재활용되고 있는 비행기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행기 자체는 구식이더라도 안에는 여전히 쓸만한 부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품들을 따로 떼어내서 쓰는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종을 사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나라들이 이곳에 있는 것들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사가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폐항공기가 활용되어 수출될 때마다 미국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중고라서 처음에는 쌀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나 보수 등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기종 자체는 구식이니 헐값이지만 최소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정비는 필수였습니다. 실사용하려면 현대에 맞게 부품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뿐만 하니 아무리 비가 안 내리는 사막이라 해도 야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 외적으로 보수도 필수였는데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폐항공기로 버는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부품 등이 단종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품들을 사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들을 알아보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싸게 사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었죠. 하지만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데이비스 몬탄기지 같은 비행기 무덤들을 여러 군데 확보해 중고항공기 장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카이만큼은 그곳에서 폐비행기를 사고도 손해보지 않았죠. 오히려 고물들로 상상 이상의 대박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곳에서 폐비행기를 잘 골라 사가기만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죠. 그걸로 마개조를 해 미국도 놀랄만큼의 성능 향상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카이가 비행기 무덤으로 유명한 데이비스 몬탄기지까지 가 폐비행기를 사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90년대에 당시 하나로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해상 초계기 p3c를 8대 도입했습니다. 당시 도입된 기체들은 일부 장비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들 장비에 탑재해 들어간 예상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들여온 p3c만으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겨우 비행기 8대만 갖고 서해와 남해, 동해, 2, 3면을 모두 샅샅이 감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p3c를 추가로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리나라에 8대를 준 걸 마지막으로 p3c 생산 라인을 폐쇄했기에 다른 기종을 찾아봐야 했죠. 문제는 6,800억 원도 비싸다고 일부 장비가 없는 채로 들여왔는데 단종이 안 된 다른 기종들은 그보다도 훨씬 비쌀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았던 것까지 생각하면 다른 새 기체를 사들인다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새 기체를 사는 대신 퇴역한 기체를 재활용해서 사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카이에서 데이비스 몬탄 기지에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기지를 찾은 카이 직원들은 우리 군이 도입했던 p3c보다도 구형인 p3b를 눈여겨봤습니다. 당시 데이비스 몬탄에 보관돼 있던 p3b는 미 해군에서 평균 25년 동안 1만 5천 시간 이상을 운용하고 퇴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 9대를 카이 측에서 하나로 700억에 샀습니다. p3b가 p3c보다 구형인이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p3c를 도입했을 때 비용의 10분의 1에 가까운 헐값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미군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죠. 아무도 안 사가는 고물 비행기를 9대나 사가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한 대는 나머지 8대의 개조를 위한 부품으로 갖고 온 거였죠. 카이는 8대는 완전 분해 후 주요 구조제를 보강 재조립했습니다. 나머지 한 대에서 뜯어낸 부품들을 가져다 필요한 대 넣는 형식으로 말 그대로 기체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그 결과 구형이었던 p3b 8대는 p3c와 같은 수준을 넘어 그보다도 개량된 형태로 새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대에는 p3c라는 이름을 붙여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전에 도입했던 p3c들도 p3ck와 동일한 사양으로 개량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16대의 p3ck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700억을 갖고 일주하고도 수천억 원의 돈을 쓴 것과 맞먹는 대박 효과를 거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고철 덩어리들을 갖다가 재활용한 거라 할 수 있는 p3ck가 p3c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갖게 되었다 평가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개조 과정에서 기존 p3c의 최종 형태인 p3c 업데이트 3보다 현대화된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임무 컴퓨터만 해도 p3c 업데이트 3에서 썼던 것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데요. 레이더 역시 이스라엘 iai사가 만든 항공기용 대수상 탐색용 펄스 레이더로 최대 탐지 거리가 약 370km고 구형 레이더들과 달리 한 목표를 추적하면서 다른 목표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장착된 무기체계 역시 기존 p3c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제 미사일만 아니라 국산 ssm-700k 해성도 탑재할 수 있고 하푼 등 대한무장뿐 아니라 대지 공격수단인 aeg m65ef 매버릭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산 경허레인 청상어를 비롯해 폭례도 이전 p3c와 달리 국산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p3b를 p3ck로 개조하는 것을 통해 단순 생산 및 개조 비용 혹은 구매 비용만 아꼈을 뿐 아니라 다른 국내 무기 제조사들에게도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성능에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3ck 개발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성능이 좋은 무기를 얼마든지 만듦과 동시에 기존 구형 무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p3ck를 통해 원래대로였다면 최소 수천억 최대 조단위의 돈이 들어갔을지도 몰랐을 돈을 아껴서 다른 곳들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재활용으로 얻었던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주포는 풍익입니다. 풍익 또한 p3ck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버려야 했을지도 모를 구식 견인포를 군용 트럭에다 결합해 재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지혜와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3ck는 구형 기체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뜯어고치면서까지 구조제를 보강하고 재조립했다고는 하지만 바탕이 된 p3b 자체가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제작되었던 기체들이다. p3ck로 개조된 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60년 가까이 되어가니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p3ck로 개조된 p3c8대도 95년부터 도입되었으니 내년이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기체들도 있습니다. 미군이 p3b를 평균 25년간 운용하고 퇴역시켰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오랜 기간 운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퇴역해버렸던 고철 기체들을 현역으로 계속 굴릴 수 있게 한 카이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한국 방산의 상승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달려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